춘천시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분 조정안 시내버스 노선을 적용합니다. 춘천시는 시민 대토론회와 설문조사, 의견 수렴과 현장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새로운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분 조정안 노선은 간선 노선에 대해 아파트촌을 진입하고 일부는 중앙로 방향으로 다니도록 했고 배차 간격을 조정하고 한 방향이던 노선을 양 방향으로 다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옛 9번 노선을 부활해 노선 번호 15번으로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마을버스 노선은 현재 읍면에서 진행하는 토론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중 운영 방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